안녕하세요 오이 심은지 이제 22일이 됐습니다 어 앞전 쇼트 짧은 영상에 이렇게 오이 꽃을 왜 땄는지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이 꽃을 따는 이유는 물론 오이가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미죠 오이를 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이를 몇 마디로 땄을까요 오이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이제 접목원 자리라 접목원 자리 다섯 여섯번째나 다섯번째부터 오이를 달아 놓으시고 그 밑에부터 따야 됩니다 오이는 호박하고 틀려 가지고 곁순으로 아들순으로 크는 그 작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오이는 절대 아들순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호박 같은 경우나 또 참외 수박은 그렇게 키우죠 호박까지는 가능합니다 곁순으로 하지만 오이는 원순으로 키워야 돼요 오이 곁순으로 키워서 따먹는 방법은 얘네들을 어느 정도 오이가 성장하고 20마디 25마디 이상 됐을 때 이제 곁순 정리로 해서 키워 먹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곁순으로 키워서 원순을 자르면 안 돼요 호박은 곁순이 엄청 빨리 자랍니다 하지만 오이는 요렇게 곁순이 엄청 느리게 자라 예를 들어서 얘를 키우려고 역을 잘랐다 그러면은 얘 크는데 또 20일이 걸려요 무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이 곁순은 엄청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절대 오이 곁순을 키워 드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 농가 같은 경우 곁순을 키워서 석 달 넉 달 저도 그렇게 따먹고 있었는데 이 텃밭에서는 그렇게 절대 드지가 않아요 절대 텃밭에서 여러분 곁순 따서 곁순 키워서 드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오이를 5마디 6마디 따고 이렇게 이제 얘가 처음에 수확할 오이입니다 오이를 얘네들을 왜 따 버리냐면은 얘네들이 있으면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죠 얘네들이 영양을 다 먹고 하지만 근데 거기서 얘네들이 오이가 정상적으로 달리는 오이가 아니에요 조그만하고 크지도 않고 휘어지고 못생긴 오이들이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 5마디 6마디 까지는 따내고 이제 이게 6마디 째 있는 그 오이입니다 모양이 좀 쭉 뻗어 있죠 이렇게 7마디 째 있는 오이고 또 얘도 있고 모양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고 상품을 또 맛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따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밑에 것은 씁니다 왜 쓰냐면은요 오이는 물을 많이 주면 안 쓴대요 왜 쓰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물을 많이 주고 키우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절간이라고 하죠 마디가 5cm 이상 커집니다 이 마디가 커지면은 오이가 달려도 오이가 성장을 못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잎이 커집니다 잎이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17cm 18cm 정도 돼요 오이는 잎이 적어도 됩니다 얘가 이제 뿌리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또 나무가 오이가 수확할 때 영양 공급을 하면 더 커지죠 하지만 여러분이 오이 따기 전에 이 오이 잎이 20cm 이상 넘어가면은 여러분 이제 나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물을 줄여야 됩니다 비료도 혹시나 주시면 안 되고 오이를 심으시고 호박을 심으시고 수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 영양 공급과 물은 수확 3,4일 전부터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비료, 고름, 물을 많이 주면은 줄기만 크고 잎만 크고 얘는 과는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과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은 너무나 심어놓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과 정성은 처음에 주지 마시고 죽지 않게만 주시고 나중에 열매가 달리고 수확할 때 사랑과 정성을 여러분이 다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비가 정기적으로 조금씩 내릴 때는 여러분이 나무가 죽지 않게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꼭 잎이 커지고 줄기가 커지면은 여러분들이 물을 줄여야 됩니다 딱 물을 꺼내야 돼요 농가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까만색이 있고 녹색이 있잖아요 얘도 지금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바닥에 많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물을 지금 여름 끓은 지가 며칠 됐고 이제 좀 더 색깔이 진해지고 또 오이가 크면서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물을 주고 영양 공급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료를 사용을 안 합니다 일반 물비료는 사용 안 하고 저희가 다른 그 비료를 쓰고 있어요 노지는 괜찮은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염류가 쌓입니다 염류가 쌓이면은 점점점 밭에 생산량이 줄여지고 뭘 심어도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염류에 우리가 신경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오이를 또 호박을 또 과태 어느 작물을 하시든 간에 잎이 절대 커지면 안 되고 줄기가 커지면 안 돼요 이렇게 줄기가 작고 굵게 뻗고 나가야 그 영양분이 이 오이한테 다 가는 겁니다 비가 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크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일부로 어렸을 때 어 어 제가 댓글 오는 것도 그러고 남길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절대 비료 주지 마시고 거름 많이 주지 마시고 꼭 언제다 꼭 오이 호박 따기 3,4일 년에 물과 비료나 거름을 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줘야 그 영양분이 과로 갑니다 그 전에 주면은 다 잎과 줄기로 가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해마다 잘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잎과 줄기로만 가서 못 키워 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꼭 오이는 병충에 약합니다 병에 바이러스 노균 흰 가루 비만이 오면은 다 녹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비가 오고 나서 꼭 방제 농약을 치기 싫으면은 친환경 약으로 방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친환경 약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